전남편 도움 없이 애 셋을 독박으로 키웠다는 하림 하지만 왜인지 그녀는 육아의 달인과는 먼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이가 빠진 그릇을 준다던가 더러운 쟁반 굳이 식기세척기를 두고 직접 손설거지를 하는 니키의 장면에서 보면 주방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식기건조기의 상태는 곰팡이가 있는 게 오랫동안 세척을 안 하고 사용도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상태도 문제지만 식기건조기도 고장났을까요? 이런 열악한 상황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니키를 보며 아무래도 그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면 하림이 훨씬 수월할 거라 생각한 듯 했는데요 애 셋을 혼자 키우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하림의 상황을 고려하면 혼자 감당하기에는 꽤 버거워 보입니다 참고로 하림이 사는 집은 벨뷰 타운하우스에서 월세 300만원 정도 한다는데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잘 안 준다고 하니 하림 혼자 많은 월세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하림이 대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졸업을 늦게 했다는 걸 보면 친정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재혼을 꿈꾸고 나온 리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가혹한 현실이었을 거고 온전히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키가 도망갔다 해도 아무도 욕하지 못할 겁니다